네 여기는 신림역에서 멀찌 패션몬의 거리 반지앗 넓은 방입니다 가격은 1000에 45에 수도만 포함 인터넷은 따로 지상층이 500에 60에 수도 포함이고 반지앗은 1000에 45에 수도 포함입니다 방이 여기가 되게 넓습니다 연식은 있지만 되게 넓고 4m 80 나오네요 4m 80 4m 80에 2m 80 나옵니다 반지층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남쪽입니다 남양이라서 채광은 좋은 거옵니다 아니 여기는 하시는 게 이렇게 옆에 들어와 지금도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에 막힌 게 없어서 아주 하루종일 주로 우리집은 화장실 따로 세탁실 세탁기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좀 요즘에 흔한 원룸 말고 큰방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그런 집이 되어있습니다 세탁기 따로 도배랑 조명까지 신경을 쓰셨네요 전부 다 전혀 다 갈아서 그리고 화장실도 이거 LED등으로 다 바꿨잖아요 네 화장실등도 LED로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